우선 외치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잘하면 프로로 팀 출연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 프로 선수들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류은규. 볼펼졌습니다. 류은규 뒷면. 반대쪽에 2명 있습니다. 잘하기면 해야죠. 어제 이어서. 주축을 쳐, 류은규. 반대쪽 보고. 벌써 뒤로 듭니다. 조카포. 반대로 있어, 반대로.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임남규, 옥상, 이대훈. 수비가 옥상에서 걷어냅니다. 반대의 헤딩. 좋아요. 좋은데요?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올려, 올려, 올려. 뒤에. 유은규 잡고 리턴. 이형규. 왼발로 옥현수. 너무 기뻐 정전이었습니다. 전반대로 가장 좋은 찬스였어요. 여기 보세요. 2대1 패스. 이건 뭐 알고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센트링이 조금 바깥쪽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선수들이 좀 몸이 풀릴 것 같아요. 전반, 초반에는 너무나도 어이없이 우리가 밀렸는데 지금은 조금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울산 H구 선수들이 약간 좀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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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예전 만들어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엄청 아깝다. 아깝다. 야, 추노야. 그걸 잡으러 설치해서 세게 차면 되지. 그걸... 거기 바깥에 오면 돼. 급해. 진짜 좋은 찬스였거든요. 이거는 실수예요. 그렇죠. 이건 패스처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요.